여기는 갭이 왜 이렇게 커요? 이거 뭐 분류압인가요? 볼 쳐지나요? 또 이런 시티 단톡방 같은데 올리면요 거기 방장 같은 애가 또 그런데요 아이고야 뼈가 저러니 볼이 다 흘러내리겠네? 뭐 이러고 댓글을 단대요 그러면 이 시티의 주인공은 그 글을 보고 그날 밤 잠을 못 자는 거야 볼이 흘러내린데 이걸 어떡하지? 그러면서 왜곡이 있는 게 아니라 시티는 음영을 조절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하나 보여드릴까요? 예를 들면 이런 시티가 있다고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시티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보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 이거 분류압인가요? 여기 뼈 붙은 거 맞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이 갭이 얼마나 돼요? 얼마나 큰가요? 이런 거 물어보고 오른쪽은 더 갭이 커요?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는 갭이 왜 이렇게 커요? 이거 분류압인가요? 볼 쳐지나요? 또 이런 시티 단톡방 같은데 올리면요 거기 방장 같은 애가 또 그런데요 아이고야 뼈가 저러니 볼이 다 흘러내리겠네? 뭐 이러고 댓글을 단대요 그러면 이제 이 시티의 주인공은 그 글을 보고 그날 밤 잠을 못 자는 거야 볼이 흘러내린데 이걸 어떡하지?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로 진심으로 이거는요 음영을 조절한다는 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요 뼈가 두꺼워질 수도 있어요 그죠? 거의 붙어 보이죠? 그죠? 그런데 얘를 이렇게 조절을 하면 완전히 뼈가 잔뜩 벌어져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티를 보고 뭔가를 하려면 제대로 된 원본 시티를 가지고 봐야지 캡쳐본으로 보고 뭐라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자 봐봐요 이렇게 보면 이거 단차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또 뭐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돌려봐야 돼요 이렇게 돌려봐도 헷갈리는 거는 이런 부분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런데 이거 붙은 건가?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단면으로 봐야 돼요 단면에서 이 단면에서 쭉 올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붙었나? 이러면서 확대해서 이런데 붙었나?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이 뼈가 연결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여긴 떨어져 있죠 근데 어? 여긴 좀 붙은 것 같네? 아 여기쯤에선 좀 붙은 것 같네? 여기 좀 붙었구나 근데 아 여기서부터 좀 불안하네 아 저기서부터 좀 떨어져 있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또 막 이렇게 음영 조절해서 봐요 막 이렇게 이렇게 조절해서 보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원본 시티여야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은 알겠는데 그냥 캡처한 거 띡 보내주고 어때요? 라고 물어보면 제가 조금은 한계가 있어요 몇십 더 많아서 이렇게 확인해 봐야 돼요 저희는 한계 이상의 기억보다는 안 때까지 forcément 1,000%? 2,000%? 3,000%? 띠이, 6,000%? 5,000%,? 6,000%,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